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정보 프렌즈 가득 한국 대리점 회원의 방가성 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우리 비산방지 테이프 아시죠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요 한 100년 사용하셨을까요 네 영국에서 이번에 이 비산방지 테이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마린 2023년 이번 전시회에서 저희가 최초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쇼밴드 마린이라는 제품이구요 기존에 우리 그 비산방지 테이프를 갖고 있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시죠 예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서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사장님 오셨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이시고 아 제가 볼 때는 거의 영국의 다이슨 하고 맘먹는 후에 발명 가십니다 저희가 이 제품 나중에 한번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기존의 안티 스프레지 테이프는 이제 그만 쓰시죠 이제 너무 많이 썼다 아입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한가지 사이즈 가지고서 수십가지 프렌즈 커넥션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쇼밴드 마린 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 사장께서 히어밴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영국의 제프 사장이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you say hello hello to everyone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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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